머리카락 그리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은 머릿결을 따라 그려주세요 웨이브나 볼륨감이 있다면 형태에 따라 부분 덩어리로 나눠주세요 머릿결을 따라 그리는 연필선의 길고 짧은 길이 변화를 비롯하여 선의 굵기나 진하게의 강약 등 다양한 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추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림이 맞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단ике 색이 변화에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루비가 더 잘 어울리며 벌써 분신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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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